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나이네 대학교로 지형집을 할 때가 많아서 좋은데 지형집을 못 찾고 있어요 저 있다 계단 작은 계단이었어요 바싹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가려면 겁이 나고 비단발이야 바싹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을까 바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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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기 학교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네 다음에 0대5률이 생기면 도전코스 찾아서 오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아저씨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라이딩 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